음식을 찾습니다. 암센터 앞에 있던 골뱅이 이사 갔는데 골뱅이를 찾고 있습니다. 언니 언니가 얘기했던 골뱅이집 있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래? 언니 가자. 드디어 가네. 영자 언니 떨리겠다. 오랜만에. 오랜 맛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인테리어 생각나 약간 다방 같은 분위기 옛날 다방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그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붙여놓고 이랬었어. 만약에 그게 그대로 옮겼으면 영자 언니랑 뭐 다 있겠지. 야 은희야 은희야. 나 또 있어. 은희 언니 어린 거 봐. 재석이 오빠 있고. 어릴 때 사진을 다 볼 수 있네. 근데 우리 뭐 여기는 원래 생맥주나 이런 거에다 먹는 게 있는데. 하나 갖고 나눠 먹자. 나 너무 기분 좋으니까 딱 건배 한 번 하자. 성님이 한 번 먼저 하셔야죠. 이럴 때 성님이야. 시원하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술 잘 먹게 생겼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저거. 절반은 절반도 못 마신다니. 절반은 절반도 못 마신다니. 누가 믿겠어. 힙도 못해 힙도 못해. 솔로 은희 언니가 잘해. 이제 양껏 한 번 먹어볼까요? 그래 그래. 술자리에서는 네가 언니야. 으こ히는 어째 다같았다니.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로떼어 와우와우와와우와우와우 수상! 말 whisper on trabaje! hello g d